인공지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봅니다. 계획 설계 시 건축 설계사의 고민 건축 설계사는 계획 설계 시 평면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면적 선형작업 반복으로 시간이 손실되는 것을 고민합니다. 기존 사업타당성 분석의 문제점은 건물 모델링을 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적용된 빌드잇은 비전문가도 30분 이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최적의 건물 배치를 자동 제한해주고 3차원 지형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도가 높습니다. 빌드잇을 이용하면 건축 설계 사업타당성 검토에 5일 소요된 작업량을 30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웹과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빌드잇은 건축 설계를 위한 건축법 교화, 건축 설계 요소를 적용하였습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선 이격 및 인지선 이격을 적용하였습니다. 층고, 층수 제한 및 스카이라인을 적용하고 각 세대별 조망도 고려하였습니다. 측병 및 인동 간격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각 세대별 일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빌드잇은 용적률과 일조량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배치된 CAD 도면을 제공합니다.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대수, 평형, 면적, 부대시설, 공사사업비 등을 검토해드립니다. 각 세대별 일조시간, 환경영향평가를 확인해주는 일조분석 보고서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건축설계, 지금 빌드잇에서 시작해보세요. 정부정책 사업 검토, 스마트시티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VR, AR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확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빌드잇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공지능 자동설계 솔루션 중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일조량, 조망권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솔루션입니다. 빌드잇으로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시작해보세요. 빌드잇은 초기 사업 타당성 분석에 기계적으로 드는 시간을 줄여주어 보다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빌드잇은 초기 사업 타당성 분석에요.